하느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연일을 강하고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중북부에는 호위주의보까지 이어지고 장맛비 가운데 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한 빛발에 차창 와이퍼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압력이 느껴지도록 주행하는 곳곳으로의 고인 물에 바퀴가 풍덩 빠져서 휘청할 만큼의 많은 비가 온종일 내리기도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메마른 땅에 필요한 단비가 되어 이 많은 비가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비쩍 말라서 물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않아 애태웠던 많은 농부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비가 충분히 내리게 하옵소서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화해 주시기를 간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하 만물의 운행과 그리고 그 섭리에 따른 움직임이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운행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기와 기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생업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영혼의 메마른 것이 빗줄기를 바라보며 촉촉하게 채워지는 우리 마음에 만족도 안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충분히 충만함으로 적셔져서 우리가 주님 손에 들리버 쓰임받기 적당한 바로 그런 주님의 피조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새벽기도 때 욥기를 읽어가며 욥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며 그 몸과 마음이 쇠하여지고 주변의 수많은 소리에 반응하며 그 영혼이 피폐한 가운데 이른 욥의 모습 바로 그곳에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의 구절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게시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일이 아니라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게 이 시간 현재적으로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것 같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이 있으며 주님의 깊은 밑그림이 있어서 그 뒤에 바라보고 갈 우리의 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고 우리의 귀가 덮여 있어서 아둔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주님 주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준 모든 상황을 주님 주신 영재겐 레슨의 과정으로 여기고 감사히 하지만 찬찬히 진지하게 주님 손잡고 그 길을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일찍 이곳에 헌신하여 주님 사역에 발벗고 나서며 모든 것을 헌사하고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부디 주님의 형상을 새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혹여간 상처와 오해는 치유되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가 소망교회가 이곳에 있기에 복받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교회의 본분을 살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우중에도 우리 교회 대학부에서는 전국 교회에 흩어져 복음을 심으며 국내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은, 안동, 그리고 경남 산청에 이르기까지 물댄동산교회, 풍천교회, 소요교회, 금서지리산교회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을잔치와 경로당 방문공연, 벽화그리기, 농촌활동 봉사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한 중부기도회를 열며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지역 교회에 깊은 아름다운 뜻을 몸소 행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마무리할 때에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모든 길도 주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뿌린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기도로 중보하며 어린 시절 주님께 주신 복음의 뜨거운 사명을 거리끼지 않고 표현하고 헌신한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평생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부인하지 않고 평생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어린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영화 1, 2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앞에서 가장 어린 영화부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날씨와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충만한 말씀에 준 김경진 담임옥사님에 기도합니다. 현재 미국 목회자를 살피시며 장로 수련을 인도하시기에 출타 중이신 기간에도 늘 영육감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뎁혀 주옵소서 말씀에 권세 주시어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그 말씀의 꼴을 먹고 더욱더 영육감 강건해지는 역사가 새새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함께하시어 말씀 공동체 하나됨으로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질병 중에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모든 육체적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님께서 척추 골절 후 많은 통증 가운데 계셔서 간병하느라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간병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많은 통증 가운데 신경차단술을 최근에 받으시고 간호 병동이 입원 중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님 지켜주셔서 부디 재활의지를 가지고 온 몸의 근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시술받은 부분이 힘을 얻어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시고 가족들과 평안하게 여생 보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간병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따님 권사님께도 함께해 주시어서 남몰로 흘리는 많은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준 모든 일들도 잘 감당할 능력 주시어서 주님께서 이 가정 우리 어른의 병환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기도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4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다음 주 CT 촬영 후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모색하시는 장노님도 계십니다 이어지는 모든 방향이 정확히 잘 정해져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을 잘 감당할 만큼 지치지 않도록 체력도 붙들어주옵소서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더 큰 꿈을 향해 외국으로 떠나는 온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이 젊은 집사님의 주님을 향한 새로운 뜻을 기억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과정과 만나는 사람들 다 선의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던졌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수많은 사건을 더불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젊은 집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에 위암 초기 진단을 받고 18일 수술을 앞두고 계신 집사님도 계십니다 사회생활 평생 하시느라 돌보지 못했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사인인 줄 믿사오니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고 온전히 몸을 가꾸어서 주님께 평생 전문인으로 헌신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이외에도 직장관련 해외 출장분이신 분들 큰 꿈을 향해 타국에 유학 중인 자녀들 여러 목적을 위해 집을 떠나 새로운 경험 중에 있는 모든 분들 지금도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많은 입시생들 주님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님 손 붙들고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는 모든 개인 그리고 가족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주시어서 유배에게 주셨던 마음의 깨달음과 모은 마음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더욱더 깊이 말씀 가운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6기 7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6기 7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날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페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해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짐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대카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셔서 내 날은 헛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의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자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째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째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욕기 7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 하면서 아마 마음에 혹시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쩐 면에서는 맞아 나도 이런 데가 있었는데 하면서 더욱더 마음 절절히 욕기에 나타난 정말 구체적인 표현에 마음을 실으시면서 동의가 되신 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기는 우리 앞서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조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욕기 전체에 42장 구조에서 그 긴 구조 가운데에서 앞부분에 서론을 빼고서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사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욕과 욕에 다가온 친구들과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달락이 너무도 분명하게 한 달락씩 구획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아예 장으로 구분해서 이것을 하나의 사이클이다 순환이다 죽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루핑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욕기 7장의 말씀은 욕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그 사이클 중에 큰 사이클 중에 첫 번째 사이클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세 개의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 첫 번째 사이클 중에서 욕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첫 번째 친구의 자신을 향한 반응에 자신의 의견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아주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조로 봐서는 무척 마음이 아파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너무 가득 차서 아마 정말 심연에 있는 문제들을 그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쏟아낸 듯한 인상을 우리 7장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욕의 이 이야기는 이어서 그 다음에 엘리바스라는 첫 친구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야기로 계속 겹겹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두 번째 순환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순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욕의 반응들이 하나씩 끼어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욕기에서 나타난 친구들과의 변론이라고 할까요 그 구절 가운데서도 상당히 앞쪽에 속해 있는 이야기 고통이 막 시작이 되어서 나을 가망 없어 보이는 장기간의 이야기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짧아 보이지 않는 이 구절들을 저는 일단 다른 본문들은 일단 빼고요 7장 자체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욕의 마음 그리고 욕의 마음 가운데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포의 단락은 아니고요 고통을 한창 겪고 있는 욕 편에서의 토로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반응의 단계 3단계라고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침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를 아멘 아멘 하고 읽으시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나와 똑같이 생긴 한 인간이 참 힘들 때 겪게 되는 단계적인 변화 1, 2, 3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를 첫 번째 단계 저는 비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참의 단계입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피폐해지지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인지 보겠습니다 어떤 비참을 겪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힘든 노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린 힘든 노동, 품꾼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어떤 일용 노동자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여기 힘든 노동이라고 나와 있는 히브리어 차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그냥 우리가 일반 노역이라기보다는 군복무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군인들이 자기를 감당할 때 쓰는 용어로 굉장히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품꾼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품꾼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태봉 20장 같은 데서 포도원 품꾼한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전쟁을 위해서 고용된 군인 우리 보통 용병이라는 표현을 하죠 폐의를 받고 어떤 전쟁터에 직업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을 뜻할 때 쓰는 단어 사키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실 7장 1절부터 주는 느낌은 뭐냐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서두는 우리가 참 인생 힘듭니다 물론 그런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힘든 노동 품꾼이라는 단어가 다 군인 전쟁이라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욕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은 그냥 일상에 우리의 일터를 넘어서서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쟁터는 어떤 상황입니까 적군이라고 하는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내가 살겠다고 벗둥거리 정말 필사의 노력으로 나를 지켜내야만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터는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온 힘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참 뭐라 그럴까 애달픈 힘든 바로 그 상태를 설명하는 더 극한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분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형언하기 힘든 그리고 이유를 모르게 있는 이 고통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마치 전쟁터에 던져진 군인이 정말 힘은 없는데 이 막강한 적수를 어떻게 당해내야 되나 아주 힘겨워하고 있는 그리고 온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과 초조함 불안과 긴장감을 표현하면서 이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은 전역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 끄는 그의 사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고로 군인이라고 만약 상정을 한다면 어쨌든 이것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는 저녁 그늘 그럼 저녁만 되면 좀 편해지겠구나 내가 일로 이것을 하고 있으니 저녁이 되면 조금 이것이 해제가 되겠구나 낮을 어떻게 견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도 밤도 여전히 고달픈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내가 누울 때면 사절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우리 한자로 전전 반측이라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낮에도 힘든 노동 격한 긴장감 때문에 내가 쉬지를 못하는데 아 이제 밤이 되면 쉴까 밤 또한 쉴 수가 없으니 얼마나 딱한 형편입니까 그런데 왜 밤에 자지 못하냐면요 5절에 몸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유비 당했던 육체적 고통 가운데 극심한 피부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피부병의 종이는 악성종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현지적으로 얘기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 아토피에 준하는 그 당시 고대의 세계의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피부질환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관련된 병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얼마나 이것이 처절하냐면 살이 고름이 나오고 범벅이 되어서 거기에 구더기가 깃들고 그거리가 가려워서 내가 몸을 문지르는 가운데 흙투성이가 된 정말 이걸 계속 오가면서 온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밤까지 계속해야 하니 잠민들 편히 잤겠습니까 이제 언제 이 밤이 끝나나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도 낮이 되면 이 낮이 언제 끝나나 고민해야 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요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로 이러니 내게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6절에 나의 날은 베테레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요베 한마디로 7장 전체를 요약한 말은 저는 6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이 없는 밤도 낮도 내게 위로와 쉼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이런 비참이라고 하는 단계는 7절부터 10절까지 비관이라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내게는 모든 상황을 비관하며 악담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계속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향해서 나쁜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수홀은 비관의 가장 끝장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홀은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도 번역하고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가장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가장 나쁜 처벌을 받는 사후세계로 알려져 있죠 수홀에 갈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더 절절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명을 비관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비관은 11절부터는 더 나아가서 비난으로 발전합니다 비참해서 시작해서 비관이 되고요 비관이 지나쳐서 이제 비난이 되는데 비난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존재를 있게 한 하나님에게까지 이른다는 점에서 욕기 7장은 정말 슬픈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내가 이제 마음 놓고 주님 비관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거친 말들이 12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해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말은 번역이 약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피 좀을 받아 근데 바다는 많은 풍랑이 있고 넘실대면서 수많은 생명을 삼킬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자연이죠 그걸 빚댄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다처럼 위험한 존재입니까? 바다 괴물처럼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주께서 어찌해 나를 지키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왓칭하십니까? 내가 뭐 하나 감시하십니까? 왜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내가 뭐 잘못하나? 어떻게 하면 나 혼내줄까? 나를 쳐다보시는 눈길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비관을 지나친 강렬한 비난을 하나님을 향해 하고 계신 것이죠 15절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리다 아주 심한 단계까지 주님을 향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진 인간이 비참을 넘어서 비관을 넘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어디까지 언어가 이룰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심지어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였던 줄게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해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괴로움을 집중적으로 관역 왜 나만 쏘십니까? 왜 나에게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욕의 불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욕은 지금 한창 영혼의 힘든 가운데 사실 피조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기까지 이른 자신의 비참함을 비관을 넘어서 하나님을 비관하는 데까지 이른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그런 불평, 그런 비난 하나님에게 혹시 하신 적 없습니까? 왜 나만, 왜 나에게 내가 얼마나 주님에게 충성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뉴욕 퀸스 플러싱의 아서에시 스타디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테니스 전용 경기장에서 매년 US 오픈이 여기서 열리곤 합니다 이 경기장은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서에시의 노력으로 1997년 개장된 스타디움입니다 이분이 아주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였다고 그래요 그랜드슬럼이 뭔지 아시죠? 세 번을 석권했습니다 그런데요 심장병 이상으로 수혈을 받다가 에이지에 걸려서 1993년 9월에 50세의 나이로 운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투병하던 중에 많은 열성 팬들이 질문을 했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당신에게 생긴 거에 대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불평해 본 적 없으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내게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라고 해 본 적은 없으세요? 라고 기자들이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5천만 어린 학생들이 테니스를 합니다 500만 명이 정식으로 코치에게 배웁니다 그 중 50만 명이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시합을 합니다 그 중 500명이 우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 중 50명이 그랜드슬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윈블던 대회는 준결승에 4명이 나가고 결승에 2명이 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승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질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재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왜 저한테 이러셨어요? 라고 질문할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에게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라고 인터뷰 기사를 인터뷰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이 우리 성도님들 각 삶에 임한 이유 모를 고난에 대한 해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